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하이.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 일단은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조닉 3 파라벨룸이 개봉을 하는데 그래서 또 때마침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토이 아주한 윅 되겠습니다. 키아누리부스 형님이 1, 2, 3편을 하고 계시고 킬러입니다. 암살자인데 거대한 러시아 조직, 마피아 조직 이런 애들을 소탕하는 물론 이유는 자기 차 부셔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마지막으로 준 강아지를 죽여서 엄청난 킬러의 캐릭터입니다. 조닉 1은 11만 정도의 관객이 들었고 조닉 2도 27만 정도 들어서 썩 흥행한 영화는 아니다 하지만 국내는 매니아 체험을 가지고 있고요. 마피아, 러시아 조직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뭐 국내에서 조직을 한 번 이끌었던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왔구나. 이산훈이! 야 너는 왜 왔어? 안 불렀잖아. 이놈이 여기서 유튜브를 찍는다고 해서 여기 숨어 있었지? 상추들? 아니 깻잎들! 코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다 구독자 분들. 죄송합니다. 놀러 왔어요. 제 개그맨 우리 후배들 우리 정승민 씨! 안녕하세요 깻잎자입니다. 야무진이야!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윤승현 씨! 윤승현 씨! 윤승현 씨! 윤승현 씨! 윤어치! 윤어치! 안녕하세요. 상추들! 깻잎들! 고기 부패! 네. 도라가 코너 원래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우리 또 같은 멤버들이었고 식구들이고 도라가 어떤 코너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요러고 여기! 요거! 오오오오오! 그리고 재밌었어 이거.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도라가. 고기 부패! 고기 부패! 고기 부패! 고기 부패! 고기 부패! 요런 코너를 했었습니다. 어휴 하나도 못살려. 재미 하나도 못살려. 박스부터 보여드리면요. 존윅이라고 써있는데 메탈 블루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빤짝빤짝한 느낌의 아 요런 문양들 굉장히 고급진 박하 맛 사탕 박스 안에도 약간 요런 블루 느낌 호오오오! 오오오오오... 와... 오마이 가시 조심조심 와와와와와 하하하 진짜 멋있다 마블 DC 피규어들만 실컷 봤지 이런 영화상의 피규어들 많이 보지는 못해서 그런가 멋짐이 느껴집니다 블랙 수트들이나 이런 색감이 좀 진한 느낌들은 나중에 위험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비닐 제거들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싶고요. 실제로도 목 밑으로 이연 방지가 있는데 일단은 떼지 않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키아노 리부스 형님의 얼굴 너무 미치도록 담지 않았습니까? 나는 진짜 미치겠어, 너무 많이 담았고 항상 피를 흘리는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탄복입니다. 방탄복 세라믹 복합 소재에 이중 라미네이트 탄화 교소 디스크가 안감과 겉감 사이에 들어가서 총알을 막아줍니다. 영화에 나와요. 관절은 뭐 이 정도, 다리 관절도 이 정도. 굉장히 뭔가 액션 영화긴 한데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킬러답게, 충격술 위주. 오히려 이런 격투 시인이 화려하다기보다는 진짜 실제 싸움처럼 최대한 실감나는 액션 시인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스탠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John Wick, 영국식 발음 John Wick, 미국식 발음 John Wick. 실제로 안에 이렇게 남색 수트도 입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2편에서 안에 들어갈 때 수트 두 벌 맞추는데 그때 안에 이너가 흰색이기도 했고 그 전에는 까만색 목폴라도 입었었고 검은색 수트는 트레이드 마크처럼 하지만 안에 이너들은 조금씩 바꿔 입었던 기억이 나고요. John Wick의 특징이라면 이런 정장뿐만 아니라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의 이 반지, 이 반지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와이프 헬렌과 사랑을 하면서 은퇴를 했는데 유품이라고 할 수 있나요? 비글 데이지라는 강아지를 요세프가 죽이죠. 그래서 요세프의 아빠 비고의 러시아 마피아 조직을 쳐들어간다. 그런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1편에 요세프가 왕자의 게임의 태온 그레이조이에요. 그래서 어? 저 아저씨 저런 역할 또 잘하네? 변했을 때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신 것 같고 손도 많습니다. 손을 하나씩 보여 드리면 요렇게 잡는 손 한 쌍 권총을 잡는 손이겠죠. 요 손이 한 쌍 아 이게 권총인데? 그럼 얘는 뭐지? 아 이게 지금 막 소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주먹 쥔 거 한 쌍 펼친 거 한 쌍 요렇게 보자기 요렇게 호! 요렇게 할 수 있는 요런 손 한 쌍 그리고 살짝 구부린 손 한 쌍 해서 손은 총 5쌍이나 들어있습니다. 아 그렇지 뭐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와 디테일합니다. 요거 표식이죠 표식 산티노에게 그 친구의 소원을 들어줘야만 하는 빨간색 요게 이제 존익이 찍었던 피죠 피 닫힌 느낌 열린 느낌 2편은 이걸로 또 벌어지는 거잖아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딱 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자신의 문화를 주여달라고 하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거기서 많이 통용되는 금화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돈 눈치로 또 요렇게 들어있고 요렇게 5개가 각자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자 오! 아! 뒤에 또 배경지가 있습니다. 중고됩니다. 중고돼요. 여론순간 중고지만 일단은 또 여러분들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박물관 느낌인지 아니면 컨티넨탈 호텔의 배경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존익하면 무기류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무기도 정말 디테일합니다. 와... 일단 총이 하나 둘 둘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자루나 들어있고 연필과 나이프도 들었습니다. 사람을 또 낙청나게 해칠 수 있죠. 무기상에서 받았던 마지막 디저트인가요? 칼도 있고요. 요 녀석! 제가 뭐 사실은 배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이 총이 켈텍 KGS 아... 이 총이 켈이... 이 총이 켈텍... 너무 어렵다. 켈텍 KSG 12개이지 산탄총입니다. 술재료도 사용되는 총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오! 요렇게 스코프가 요렇게 또 빠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움직임이 막 있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설명서를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에 대한 비밀이 없습니다. 없네요. 있을 법 한데 아무튼 소블리에한테 막 총을 얻잖아요. 그 총입니다. 바로 AR-15입니다. 11.5인치 총신에 일체형 놀이색 뭉치 트리지스콘 아큐포인트 6배율 스코프를 장착한 탄창들이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렬 탄창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꽂아주고 당겨주는 느낌이 이렇게 열어주면요. 요 안에 탄환이 들어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이런 디테일함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요거 요거 이렇게 6배율 스코프도 이렇게 빠지고요. 탄창 두 개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베넬리 앰포 커스텀 놀이색 뭉치 장전식 손잡이 되어 있고 땀 방지 할 수 있는 텍스처 그립까지 또 커스텀을 해줬습니다. 뒤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도 생겼고 노리새우 대전진이 됩니다. 영화에 그렇게 다 나와요. 탄환도 두 개나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귀엽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와... 이렇게 넣고 닫아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도 아직 권총도 네 자로나 남았는데 글록 34입니다. 당연히 글록은 또 이런 느낌 아... 너무 어렵다. 내가 써왔는데 다 못 이어서 빠른 재장전을 위한 플레어드 매그벨 옵션이 들어있는 글록 34입니다. 약간 연장되는 탄창 총알을 더 많이 들기 위해서 최소 10발은 들었겠죠? 요 녀석 요 녀석은 글록 34보다는 작죠? 글록 26 되겠습니다. 이 녀석도 뒤로 마찬가지로 젖혀지고 탄창을 또 이렇게 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글록 34와 글록 26 그리고 원래 조닉이 많이 사용했던 기본 총이 이겁니다. 해클러 앤 코우사에서 만든 P30L입니다. 커스텀 컴펜세이터까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반동을 줄이기 위한 요거까지 들어가 있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창도 다 다르게 생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디테일하다.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닉이 크게 2편에서 위기를 겪고 킹한테 데려달라고 하죠. 노숙자로 분장한 킬러한테 그래서 바우워리 킹한테 가서 요렇게 받은 총입니다. 요렇게 또 굉장히 요렇게 해서 딱 잠금장치까지 되어 있고요. 요렇게 열어서 하면 요렇게 탄창도 예쁘게 들어 있고 이 총은 킴버 1911에 7발들이 탄창이 들은 탄환은 A5ACD 탄환을 썼어요. 아우 뭐 이렇게 어려워. 요렇게 탄창에 탄이 7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P30L이나 글록 같은 총을 써서 10발 이상 들어가는 봉열 탄창식 이런 것들을 좀 썼다면 얘는 7발들이 탄창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14발일 텐데 킹이 얘는 안 주고 7발짜리 하나만 주죠. 이거 가지고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한 발도 오차 없이 7명을 엉뚱뚱뚱 여기까지 그리고 물러나는 요런 느낌도 장전도 잘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거리까지 요렇게 되어 있네요. 야 손아 이것도 되나? 우와 씨 이거 뒤에 이것까지는 난 총봉 같은데 이렇게 와 이런 디테일함 예전에 이런 권총들 하나씩 보여드렸었는데 레드샷 이유로 이렇게 많은 총을 보여드린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그러면 한번 껴보는 느낌을 좀 가져야 될 텐데 그냥 권총을 이렇게 안 들고 꼭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들었어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제가 포징을 할 수 있을지 와 많이 늘었어. 그쵸? 그쵸? 원래는 조금 더 껍기도 하는데 얘가 약간 더 더 껍어 더 그치 그치 거의 이런 느낌으로 그쵸? 거의 총을 막 이런 식으로 쏩니다. 멋있어 우리 리부스 형님 이런 느낌 오 나 잘 만들었어 만족합니다. 원래는 여기에 막 무기 가방 처음에 메고 출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권총들은 다 비슷하니까 뭐 따로 다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런 느낌의 조닝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거 뭐 칼 차는 데 없나? 원래 칼도 차는데 칼 차는 건 없나 보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수트를 다 벗기면 과연 등쪽에 문신 있잖아요. 그 문신이 있는지를 사실 궁금합니다. 그것까지는 여러분의 궁금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수트가 망가지는 게 아까워서 아쉬워서 그러는 거 아 아닙니다. 오 멋있어 나 잘했어 형아 잘했다 살짝 이런 느낌으로 두고요 리뷰가 끝난 거 같은데 왜 또 자리를 정리를 하느냐 바로 또 엄청난 녀석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 녀석입니다. 다박이죠? 요 녀석으로 말씀드릴 거 같으면 존닉의 커스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죠? 제가 여기 형지 방문했던 자바시티에서 빗년 온 거예요. 자바미가님이 손을 벌벌 떨면서 주셨는데 덕키님의 커스텀 작품이라고 합니다. 요 녀석이 나오기 전에 커스텀을 한 제품이고 헤드는 11사의 헤드 2.0 버전 그리고 바디는 쿠 모델 키 큰 바디 2.0 버전 그리고 팝토이스트를 만들었고요 손은 핫토이입니다 이거 지금 조형 뭐잖아요 헤드 자체에 이런 식모 이런 데미지 커스텀을 하셨고 옷에도 이렇게 웨더링을 많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미스터 제트라고 예전에 원더우먼하고 흑마 리뷰할 때 썼던 동물 피규어계 핫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스터 제트라는 그 회사 강아지 되겠습니다 비글 데이지가 죽고 새로 만난 존이게 강아지죠 이름도 없어 그냥 뭐 굿보이? 뭐 보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강아지는 요렇게 생겼고요 저도 얘는 진짜 갖고 오고 싶네요 조닝 옆에 두고 싶기도 하고 요런 데미지 커스텀 흙바닥에 구른 듯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총도 AR-15랑 좀 비슷하게 생기는데 요 총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요렇게 총도 요렇게 가지고 계시고요 요런 식으로 와 여기도 진짜 114 헤드 조형의 P7갑 데미지 커스텀도 하셨고 특히 머리 자체가 예술입니다 사실 요렇게 예쁘게 넘기기도 하지만 항상 싸우고 나면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몇 가닥 떨어져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이 머리를 심었다라는 거 땀에 많이 젖은 듯한 요런 느낌들을 표현을 해줘서 굉장히 멋있고 까만색 수트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네요 요런 느낌이랑 보면 옷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저분해진 느낌 웨더링이 된 느낌도 나고 헤어를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결 자체가 막 쓰러지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택배로도 안 받고 이걸 직접 조심히 싣고 와주셔가지고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비교해 놓고 보니까 얼굴이 많이 다릅니다 그쵸? 수염 자체가 훨씬 더 진한 느낌이 좀 있고 여기는 좀 더 젊어 보이고 살쪄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발할 때쯤의 요런 느낌이고 마지막 싸움의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요거를 아예 헤드 자체는 손도 못 대겠습니다 혹시나 이상할까 봐 관절도 사실 테스트하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전시할 때 배경지도 없고 박스 아트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전시를 하시느냐 조닉의 블루레이를 1, 2 리로드까지 해서 갖다 놓고 전시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핫토이 조닉, 커스텀 조닉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커스텀 하는 데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긴 하지만 하고 났을 때 만족감은 굉장히 있으실 것 같고요 순정만을 보이시는 분들도 조닉은 굉장히 훌륭한 피규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닉 리로드 포스터 보면 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다가 총만 촤악 전시해도 훌륭한 장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좀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